의병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뭐랄까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총동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의 어떤 군사활동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군사활동에는 거기에는 아주 재력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번 한번 하게 되면 한인 사회가 이제 침잠이 되죠. 침잠이 되고 이제 쇠잔한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다시 힘을 글 기르기 위한 언론 교육 계몽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이제 언론활동 교육 계몽운동입니다. 주로 이제 민족의식을 고치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해 주신 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회주의병이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던 그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동의회가 결성되는 그 시기인데 바로 한편으로 그 최봉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뽀드리아치크 청부업자인 최봉준이죠. 이분이 이제 주로 해가지고 최초의 해외에서의 최초의 한글 신문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100% 한글입니다. 이게 석판 인쇄로 찍었던 건데 아직 그 인쇄 인쇄 활자로도 찍었던 게 인쇄인데 이것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해조신문 뭐냐면 해조신문이 자꾸 이제 그 조짜를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짜가 뭐냐면 그 조선사람 조짜죠. 해삼인 해는 해삼이에 있는 조선사람의 신문 그래서 해조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신문을 참관했는데 이것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엄청난 부호인데 준창호라고 하는 그 블라디보스톡의 성진을 오가는 그 뭐랄까요. 그 선 배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한인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재형 그 다음에 이제 김학만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소위 한인사의 삼골 세 명의 영웅 호골이다 이렇게 불러 호골이다 이렇게 불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선생하고 의영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애주의병은 반대를 했어요. 최봉준 선생이나 김학만 선생의 경우는 그 연애주의병을 반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회가 이제 최재형 선생의 총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의회가 이제 의병운동을 할 때는 연애주의병이 국내로 진공할 때는 최재형 선생이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재형 선생도 그 이후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의 입장 심지어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영재인 최봉준과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러시아가 이거를 일본하고 이제 상당히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유교적인 압력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역은 군사적인 활동, 의병 활동을 더 이상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너페는 1907년, 1911년부터 기호 출신의 사람들, 이상설이라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함경도 출신의 그 이종호라는 사람들, 이종호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어옵니다. 각계 이렇게 만들다가 결국 이제 1911년 12월 달에 가게 되면은 러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죠. 너희들, 한인들 말이지 서로 이렇게 지역 출신료로 이렇게 막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된 어떤 걸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곤다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곤다치라는 사람이, 그 충독이 이 권호패를 이제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합법적인 그 기부로,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함경도 사람들,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들, 그 다음에 황해도,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사람들, 이게 모든 그 당시에 이제 지방 출신했다는 이제 파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파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911년 12월 달에 가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 권호패가 아주 그 러시아 당국, 권다치 총독을 비롯한 여러 그 핵심 간부들이 말이죠. 그 명예 회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권호패가 이제 공식적인 합법적인 그 단체를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하고는 완전히 처지가 다릅니다. 이 권호패는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뭐랅니까, 실업운동, 직업을 알선하는 우리 한인들의, 어떤 구급히 파괴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다. 그러니까 이걸 표방한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